음악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간편 뱅킹 앱 리브를 이용해 ATM으로 출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번 조치는 리브의 ATM 출금 서비스에 부과되던 영업시간 외에 수수료를 면제한 것으로 리브를 자주 이용하는 20, 30대 젊은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브 출금은 KB국민은행의 전국 약 8,000대의 ATM에서 별도의 통장이나 카드 없이 손쉽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업점 창구에서도 통장 없이 출금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거래 금액이 10조 원에 이를 만큼 리브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간편하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KB 스타샷의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서비스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개선된 기능을 보면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을 통합하고 인증서 전자 서명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가입 절차를 종전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발급 시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입력 절차를 본인 명의의 KB카드 촬영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타인 공인인증서 등록 거래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샷 키워드로 메뉴 검색이 가능하고 화면 시인성도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